자,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같이 크게 좀 손에 못 묻으다 괜찮으니까 꼭 박수를 치시면서 크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, 갑니다 박수 준비하셨어요 가자 큐! 악기를 전혀 못 알아듣는 다가니까요 크게 하이소 크게 하면 진짜로 얼굴 삐칼이 달라집니다 자, 다시 한 번 한번도 빠져 보시기 2층에까지 크게 갖춰주시면 됩니다 자, 다시 한 번 아아 신라의 아아 너희들듯이 사야해 저기저기 들리었나 지나가는 날이 이빙내고 고마워 너희들듯이 사야해 고마워 고마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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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혹시키자 기슨 내 손으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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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 미실패 무릎에도 번질스러운 없네 늘 틀름만하게 그들이 날이 희망도 맺을 두어 능신하를 생일하는 생일이 되요 오늘은 잘 오시겠어 울던 사람 잘 쉬고 잘 쉬고 차차차